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등 대구시의 서대구역 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2020년까지 개통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미래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역의 규모 중축과 선로 배치를 검토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장 조성과 진입 도로 개설,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운행에 차질이 없는 승강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등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서대구역을 서남부 지역 교통 요충지로 만들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건립과 함께 달빛 내륙철도, 광역철도마 확대 등 추가적인 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